내가 믿는 그 남자 아무리 둘러봐도 자잘을 봐도 그만한 남자는 없어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을 위한 백적짜리 남자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알랭글로 뺨치는 사람 아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최고로 부러운 여자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오직한 남자 젠틀한 미스타벌 아무리 둘러봐도 자잘을 봐도 그만한 남자는 없어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을 위한 백적짜리 남자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알랭글로 뺨치는 사람 아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그런 남자가 옆에 있으니 최고로 멋진 여자지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을 위한 백적짜리 남자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알랭글로 뺨치는 사람 아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최고로 부러운 여자지 그러면 Christina 아 너무나도 안 좋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